룻기 룻기로 넘어갑니다.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입니까? 룻기 1장 1질로 갑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떤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답은 사사시대 겠죠. 룻은 본래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이오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모합 여자랍니다. 룻과 함께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던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죠? 오로바 오로바와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다음에서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보라 내 동서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인데 앞을 봐야겠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들이라 말은 며느리들이겠죠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춘다는 말은 떠나간다는 얘기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은 붙들고 쫓아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붙들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동서 이 동서가 누굽니까? 오로바죠 오로바 오로바가 룻의 동서입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까 너도 룻 너도 룻 룻도 너도 너의 동서 오로바를 따라 돌아가라 그 얘기죠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 룻이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롱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사람의 부부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롱과 기리온입니다 나오미의 아들이죠 엘리멜렉의 아들입니다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렘 에브락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모압 지방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만 남았죠 말롱과 기리온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죠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 하나가 룻입니다 그리고 거주한 지 한 10년 결혼한 지 결혼한 지 한 10년 됐을 때에 말롱과 기리온이 그 아들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말롱과 기리온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롱과 기리온입니다 6번입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엘리멜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엘리멜렉의 고향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트 사람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에브라트 사람 그러니까 정답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트입니다 루키 1장 19절 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럴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에 이제 간 이유는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고향이 여기거든요 여기 간거죠 베들레헴 입니다 7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바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정답은 온전한 상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봐야겠죠 루키 2장 12절입니다 루키 2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말인데요 앞을 봅시다 루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 자 자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시아버지죠 죽었습니다 모합 여인 루시 루시의 고향은 모합입니다 모합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잘 만나면 사람을 잘 만나면 그런 얘기죠 이삭을 죽겠나이다 운이 좋으면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요다 하며 딸이라고 그러죠 딸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고 갈 곳 없는 며느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굳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의지가지 기대서 서로 의지하고 부모님처럼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정겹습니까 내 따라 갈지요다 정겹죠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는 얘기죠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고 갔습니다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불신자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우연이라는 말도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연과 은혜는 같은 같은 의미가 되는거죠 우연은 반드시 은혜를 동반한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이 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거죠 우연이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우연이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와서 되는 자들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요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뵈는 자들을 그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뵈는 자를 그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합지방에서 돌아온 모합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되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여기도 내 딸아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내 딸은 아까 나오미가 루스에게 부르던 딸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내 딸아 라고 하는 말은 친족의 의미가 있는거죠 친족 친족의 며느리니까 하여튼 혈통 로써 이제 존중을 하는거죠 배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 과 함께 있어라 나의 소녀라고 하는거 보면 다인들을 얘기하나 봅니다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저라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이건 당신이 어찌하여 이방여인이란 말은 모합사람이란 뜻이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죽은 후로 말론과 길이온 그 아들 얘기죠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나 이라 요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루스에게 축복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라고 그랬죠 받으러 온 내게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온전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축복하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8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 풍습에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이웃에게 벗어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발입니다 루키 4장 7절로 갑니다 자 루키 4장 7절에 가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을 벗어줬다고 합니다 흑이한 반섭이죠 신을 벗어줬다 예전에는 신발도 아주 귀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쓰니까 신발을 벗어주겠죠 요즘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신발 신발 정말 아껴 신어야 됩니다 9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말한 루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베 고베 장 15절 장 15절 장 15절 장 15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 미야마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마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마리 유다의 며느리죠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보아스가 루스를 아내로 맞이했답니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요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 지로 루시 보아스의 아이를 낳은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지로다 요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말은 집 안을 개성할 자가 생겼다 이런 뜻이죠 장남이 아버지의 가업을 또는 기업을 가문을 개성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것도 결국 요하께서 요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낳은 아들에 대한 속의 말입니다 속의 말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그는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이 이제 나오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양이 Back to me 내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